안녕하세요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창작 워크샵 오늘은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1막, 2막, 3막 중 마지막 3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돌아가는 길은 처음 길을 떠날 때만큼이나 온갖 위험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두 긴장해 주시고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번째 강의에서 봤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? 현재 우리의 주인공은 1루, 2루를 지나서 3루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? 그렇죠 홈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? 절대 그렇지 않죠 야구에서도 1루부터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오는 게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 표 기억나시죠? 여기 보시면 최종 클라이맥스는 3막을 조금 지난 시점에 오죠 그만큼 아직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더 지속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3막에서 살펴볼 단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2막과 3막의 분기점이 되는 10번째 단계 외에도 우활과 도착 이렇게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방금 전 3막을 조금 지나서 최종 클라이맥스가 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11번째 단계인 부활입니다 하지만 먼저 10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출발해 봅시다 우리가 여행을 좀 길게 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죠 야 집이 최고다 최고 이 말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손에 딱 쥐면 나도 모르게 야 우리 집 소파가 최고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지루했던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알게 된 소중한 일상이 있나요? 있다면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비록 끝판왕은 물리쳤지만 아직 그 왕국과 부하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만약 단지 보물만 훔쳐 나오는 상황이라면 심지어 끝판왕까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적은 다들 화가 잔뜩 나 있겠죠? 성질을 건드렸으니까 말이죠 들어갈 땐 조용히 숨어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추격을 따돌리는 거 역시 아주 힘들겠죠 딱히 쫓아오는 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사원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져 용암이 솟구쳐 오르거나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첫 관문을 지나던 때처럼 또 한 번 대소동이 벌어지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영화였는지 또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간단히 메모를 해보세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